종범 스님 관세음보살의 각기와 위실력 흔히 나는 부모를 위해서 잘해드린 것도 없으면서 자식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평생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부모들은 그 순간 속게 됩니다. 어느 자식이 제 볼일 내팽개치고 부모만 모시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다 제 볼일이 있고 제 자식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아무 고통 없이 모시겠다고 하면 속아버립니다. 지혜가 환하게 밝으면 유혹하지 않습니다. 지혜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은 고통에서 건져주는 능력입니다. 자관은 열악이라고 해서 기쁨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발고 열악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고통에서 빼내어 즐거움을 준다는 뜻이죠. 고통받는 중생에게 손길을 펼쳐주는 것. 그것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많은 손이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오관으로 중생을 보살피는 것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즉 삼국유사에는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가지 영엄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자비관음의 모습은 분황사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의 영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명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분황사에 와서 노래로 기도를 합니다. 신라향가 대부분이 관세음보살님께 노래한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듯이 이 노래도 향가에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문 천손 지문 천 눈을 가지고 계신 관세음보살님 당신은 눈이 천개인데 우리 아이는 한개도 없습니다. 한개도 없는 우리 아이에게 눈 하나만 주세요. 이 노래는 자식의 눈을 뜨게 하고 싶은 모정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한 한이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눈을 천개나 갖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에게 한 개도 안 주면 안된다고 하는 감정이 바탕에 깔려있는 셈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안들어주면 재미없다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죠. 정정과 한 한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 관세음보살님은 한을 남기지 않고 아이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정과 한의 감정은 왕생가라는 노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계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동방에 있다고 전해주시오. 만약 나를 버려두신다면 당신의 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처럼 달님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묻어보내고 있는 셈이죠. 다음은 중생사의 관세음보살에 얽힌 일화를 소개합니다. 먼저 중생사의 관세음보사를 조성하게 된 배경을 들려드리면 중국 당나라 황실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를 초청합니다. 중국의 황제가 총애하는 여인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가는 인물화를 그리지요. 그런데 그만 무심결에 붓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것도 빨간 물감이 묻은 붓을 여인의 대꼽 밑에 떨어뜨린 것이죠. 아무리 지우려 해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화가는 할 수 없이 황제에게 여인의 배꼽 밑에 빨간 사마귀가 붙은 미인도를 올립니다. 황제는 인물은 그대로 그렸는데 배꼽 밑에 그려진 사마귀는 어떻게 그렸을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인의 얼굴은 그릴 수 있다지만 몸속에 있는 사마귀는 어찌 그릴 수 있었느냐? 여호호통을 쳤습니다. 화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황제는 믿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신들은 황제에게 화가는 어질고 정직하니 의심하지 말고 풀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렇지만 황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려낸 화가를 탓하며 만약 안 본 것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젯밤 황제 자신이 꿈에 본 것을 그려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말이죠. 화가는 할 수 없이 십일명관 세음보살님을 그립니다. 황제는 이것이 바로 꿈에 본 부처님이라면서 화가를 풀어줍니다. 화가는 신라로 돌아와서 중생사의 십일명관 세음보살님을 조성합니다. 그 이후로 이 관세음보살님은 영엄이 많아서 기도 끝에 아들을 얻은 사람도 많고 복받은 사람 소원 성취한 사람도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 견원이 포석정을 공격해 난리가 났을 때의 일입니다. 최유람이란 사람이 기도를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피난길에 데리고 갈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관세음보살님 탁자 밑에 숨겨놓고 아버지 최유람은 한 달 이상 피난 갔다가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 아이는 전 냄새를 그대로 풍기며 살아 있었습니다. 볼에는 젖 먹은 흔적이 묻어있고 방실방실 웃고 있었던 거죠. 또 한 번은 절의 양식이 떨어졌어요. 절을 지키는 스님들은 다른 절로 옮겨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때 주지 스님의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는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며칠 후에 스님 몇 분이 김해에서 찾아왔습니다. 왜 오셨냐고 물었더니 이곳 스님이 김해로 오셔서 화주를 나와 지금 소금하고 살을 소에다 씻고 왔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사에서는 한 명의 스님도 밖으로 나간 일이 없었기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며 조금 전까지 분명 이곳 스님들이 길을 인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법당문을 열더니 관세음보살님 저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김해 지방에서는 매년 양식을 중생사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국유사에 나오는 관음신앙의 영엄담은 아이가 눈이 어두웠을 때 현실적으로 조화시키고 피난을 만났을 때 아이를 보호하는 등 현실을 구제하는 대비관음의 위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설악산의 오세암 같은 경우도 오세 동자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으로 겨울삼동에 아무 탈없이 살았다 해서 오세암이지 않습니까? 현실을 조화시키는 위신력이 바로 관음신앙의 영엄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범 큰스님 법문을 다시금 새기면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더욱 마음이 평온해지고 항상 행복함을 느낍니다. 부처님 법을 전합니다. 성불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